네 안녕하세요 송수현입니다 기획의도요? 최근 부동산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세제개편, 청약제도 변화, 노후준비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부동산 시장 진단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회과학이고 종합과학이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해야지 부동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바라는 점이요?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첫 인터뷰를 한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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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